네 안녕하십니까 연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7월 9일 오후 5시 1분이고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부해볼 만한 종목 두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시장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종목 세 가지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 최대한 공부해볼 수 있는 종목 두 개를 가져와서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지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리스트업을 해놓고 내가 종목을 좀 더 많이 체크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릴 거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종목 두 종목은요 무조건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무나 이슈나 섹터나 테마 그리고 요즘은 시장까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공부나 연습을 하실 때에는 또는 소액으로 해보실 때에는 손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필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뭐 중소형주나 이런 거에 관심보다는 약간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들을 돌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오늘은 중소형주 또는 우리가 조금 재밌게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범양 권영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10.61% 정도 올라온 종목이고요 거래량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준 모습이에요 거래량이 처음 터지기 시작했다는 6월 28일 날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7월 1일 날 7월 달러 넘어오게 되면서 지지 구간대를 형성해주는 위에 있는 박스권 자리가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가가 올라와서 윗고리, 아랫고리도 굉장히 많이 달아줬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오늘 특이점으로 봤던 부분들이 뭐냐면 위에 윗고리들이 있던 구간들을 오늘 양봉 자리로 머금어주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지금 현재 지수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낙폭을 좀 세게 들어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관심이 좀 갔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라인들 좀 미리 그라놨는데 1분봉 잠깐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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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 슈팅과 급락이 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마냥 무난하게 쉽게 가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타점만 잘 잡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눌림목을 좀 잘 잡게 되면은 슈팅이 나왔을 때 좀 재밌게 익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 장점을 좀 살리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이쪽에서 수급들이 최근에 조금 들어온 모습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6만주 그 다음에 4만주 이런 수급들이 들어왔다가 다음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7월 7일, 7월 8일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수급이탈까지 나온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의 이 물량들을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가의 등락복을 좀 보여주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기 위한 하나의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점 자체는 일봉상 라인으로 지금 주가가 끌어올려와 주면서 봤지만 지금 일봉상 윗고리들이 많은 구간이고 앞전에 있던 데이터를 끌고 와서 볼 만한 자리들은 아니기 때문에 분봉상 30분봉상 라인들을 조금 잡아봤어요 보시게 되면은 7,300원 자리 오늘 종가 자리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7,300원 자리 일단 먼저 선을 그어놨고요 지금 그 다음 자리가 7,030원 자리 앞전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떨어졌던 부분들과 오늘 이 위에서 어쨌든 주가들이 많이 떴다가 죽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7,030원 라인을 일단은 1차 지지구간대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030원 자리 먼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볼 만한 라인들이 어디냐 6,880원입니다 6,880원 6,880원 같은 경우는 여기 위꼬리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지지구간대 그 다음 오늘 상승폭, 눌림목, 그 다음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 자리 그리고 눌러줄 때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볼 만한 6,880원 자리 두 번째 라인으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지지구간인 6,600원 자리 6,600원은 여기 아래 꼬리들하고 주가들이 많이 흔들렸던 자리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6,600원까지 라인들을 넓히게 되면은 평균 중간 정도 생각을 해서 마지막 넓히게 되면 약 5% 정도의 등락폭이 나오게 돼요 순절관각까지 순절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최대한 눌림목을 준다고 하면은 최대한 지지구간대까지 낙폭을 주고 버티널라인을 보면서 진입각을 좀 잡는 게 좋고요 초반에 강하게 뛴다고 한다면 1,2차 자리 안쪽에서 최대한 일단 1차적으로 대응을 한 뒤에 2,3차 자리까지 오는 전략들을 한번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양권형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종목은 범양권형이라는 종목이었고요 7,300, 7,030, 그 다음에 6,880, 6,660 이렇게 라인들을 잡아보고 혜택 정도 넓혀서 왜냐하면 벤드가 너무 넓기 때문에 혜택 정도 넓혀서 6,630원 자리 잡아놨습니다 밑고리 구간대를 몸통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서 분분한 큰 등락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과 그 다음에 짧게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중간 중간 튀어주는 구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평단 조절이나 아니면 주가의 움직임들만 잘 따라다니게 되면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제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캔 바이오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크게 낙폭을 내려왔다가 약간 밥그레 패턴이죠 상승, 하락, 버티기, 상승 이런 식으로 밥그레 패턴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나와있는 저항대 자리 부근대를 약간 머금어주면서 마감이 됐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6만 3천원, 500원 정도 되겠네요 6만 3천원, 500원, 6만 3천원, 200원? 이런 건 될 것 같은데 이 저항대를 오늘 약간 머금어주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돌파자리를 노린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주가 흔들리는 부분들 안에서 지지구간대 또는 통통 튀어주는 구간대를 조금 살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슈팅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 자리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슈팅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 2021년도 이후로는 이 위에서 슈팅 나왔던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항대가 강했던 부분이란 얘기인데 그 자리를 오늘 먹으면서 올라와줬으니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는 종목입니다 물론 눌림목 자리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봉으로 하루 이틀 정도 먹음을 내려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 살려서 종목을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라인들을 살려봤냐 30분 먹으론 똑같이 라인들을 넓혀봤고요 6만원 자리가 이제 마지막 손절단가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6만원 자리는 손절단가 먼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6만4천원은 오늘 종가 자리 그렇게 되면 나머지 라인들 잡아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 윗고리 자리들과 여기 지지구간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중간에 머물렀던 자리 참고를 했고요 5분 봉으로 줄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들이 머무르거나 아니면 흔들렸던 구간들이라는 거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만2천원 자리 여기 위에 여기 아래 그 다음에 여기 지지구간대 그 다음에 오늘도 지지구간대 나왔던 6만2천원 자리 마지막 6만8백원 하단 지지구간이죠 여기서 주가들이 튀어서 지지 반등으로 당일 등락폭을 좀 끌어올렸던 자리들 그리고 여기 이탈하게 되니까 주가가 크게 낙폭이 나왔다가 여기를 다시 강하게 뚫고 올라와주는 모습 그래서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주가가 크게 낙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 6만원 이탈하게 되면 좀 위험하겠구나 라는 전략을 잡아봤고요 오늘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나서 거래량들이 좀 유지가 됐던 부분들 주가가 빠질 때 그냥 마냥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음 어쨌든 거래량으로 외기의 매수세가 계속 매수매도를 계속 반복해주는 어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짧게 한번 볼 수 있는 라인들을 잡아봤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자 난이도 많이 봐 한번 보여드리면서 가면은 레오 캔버 이런 종목이었고요 6만4천, 6만3천2백, 6만2천, 6만8백원 그 다음에 이탈했을 때 위험한 자리에 6만원 자리 잡아놨고요 휴팅 구간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조금 긍정적이었고 상승하고 나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 추가적인 등락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알려드린 종목들은 어쨌든 차트 성향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지지구간대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이 오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옵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